제가 요새 우리 아들 하준이한테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는데 가끔씩 중국어로 된 동화책도 있어요 그래서 금도끼 금도끼 아시나요? 네 그거 중국어 없는 얘기인데? 그냥 어떻게 알죠? 별걸 다 아시네요 네 뭐라 그래요? 니 도끼가 니 도끼냐 그렇죠 근데 도끼인 거 아니까 아닙니다 제 도끼는 어머 똑같아 성우 당신이었어요? 쩌시 니더 마 네 맞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? 이거 니 거냐 만약에 거기서 덜을 빼보세요 이거 니냐 그렇죠 이거 너냐 그렇죠 이상해지는 거죠 이거 음료수를 가리키면서 쩌시 워 이러면 뭐예요? 이거 나야 이거 나야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 더의 위력을 아시겠냐고요 쩌시 워 더 이렇게 그렇죠? 이 더는 뭐뭐의가 아니고 컷 컷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 음식은 우리 엄마가 만든다가 아니고 만든 것이다 쩌다오 차이시 워 마 쩌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잘 썼다고 니가? 이거 진짜 니가 한 거야? 쩌젠데시 니 쩌다마? 쩌젠데시 니 쩌다마? 너는 좋아서 하는 게 우와 쩌젠데시 니 쩌다마? 그렇죠 좀 이렇게 오버하면서 야 이거 니가 만든 거야? 쩌젠데시 니 쩌다마? 잘 먹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데 그죠? 그러게 말이에요 요리들 좀 가끔씩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좋아하세요? 좋아하는데 솔직히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셔 그래서 요즘 바쁘니까 하시는 게 많으니까 좋아요 아니 우리 진윤쌤이 저랑은 취미가 약간 반대예요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으시겠지만 식물 키우는 거 좋아하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오늘도 살짝 꼬치장 들러올까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저번에 형 나 저번에 너무 따져나가지고 화초 키우고 있어 너무 갑자기 깜짝 놀랐는데 분갈이 했다고 분갈이 분갈이 그리고 요거 135쪽 인가이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인 걸 이래 줄임말이죠 당연한 거다 앞에다가 이런 것도 말했어요 저도시 인가이다 여기서 고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나요? 플러스 표현에 이 고란한 단어를 사람들이 자꾸 사진을 찾으면 과연부터 나와요 과연이 아니에요 해석하고 보면 과연이 아니거든요 내가 예상한 그대로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가 딱인 것 같아 그럼 보면 봐봐요 두 번째 문장 역시 아니나 다를까 단결이 곧 힘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연 힘일까? 이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과란 지금 진준쌤이 말한 아니나 다를까입니다 53강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? JTN 이거 이거 한국국토정보공사